안녕하세요 투자의 민족입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제일 달라지는 점은 시장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에서 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몸으로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성급한 매매로 실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끔찍한 매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절이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고칠 수 있었냐면요 자 먼저 제가 실패했던 것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부터 자 뭐냐면요 조금씩 수익이 나서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번 실수로 다 날리고 손실 본 적도 많거든요 자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물타기를 잘못했다던지 아니면 잘못 들어가서 소위 말하죠 존벌을 했다던지 손절 뜻이 뭡니까 정말 진짜 손을 자르는 심정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손실을 팔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저도 진짜 그게 참 싫더라고요 자 과거엔 저도 손절 없는 매매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다가 깡통을 여러 번 차게 됐어요 깡통을 쳐다보니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딩 밖에 못했어요 자 이미지 트레이딩을 할 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왜 내가 손실 났을까 내가 어떤 타점에 들어갔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보니 진입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사실 제가 막 차트 여러 개 키고 선도 여러 개 보면서 매매를 하다보니까 자 이걸로 보면 매수 같고 또 저걸로 보면 매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걸로 볼 때도 있고 저걸로 볼 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다보니 기준이 여러분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행착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매매기법과 그에 따른 투자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이동평균선은 5일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며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20일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특정기간의 평균값입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강세를 나타냈다고 있는 의미이며 자 매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며 매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것은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즉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약세장을 의미하면서 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왼쪽은 하락추세 구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마다 진입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구간이겠죠 자 근데 반대로 차트의 오른쪽은 여러분들 상승추세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에서 진입을 했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차트는 어떨까요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번갈아 가며 일어나고 자 이 등락의 규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구간 자 이러한 비추세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시그널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은 이러한 불규칙한 박스 구간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눌림목매매와 적절한 이익실현입니다 자 눌림목매매는 상승추세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되돌림하며 자 하락할 때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장점이라면 손절매 가격이 줄어든다는 점과 자 기대의 이익가격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눌림목 거래의 단점도 있는데요 자 추세 구간일 때는 눌림을 안 주고 곧바로 급등하게 추세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큰 시세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놓치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조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해야 되고요 자 흔히 하는 착각이 모든 구간에서 다 거래하고 모든 수익을 다 챙겨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100을 움직이면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20에서 30 정도만 먹을 수 있어도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만 거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결국 눌림목 매매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엇박자 매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심 그쵸 인내심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기와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크로스를 이용한 매매기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공유망에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선물 지수거래 정보 분석 자료들을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무료 공유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민족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